1. 동탄예수교회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미,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3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라사인의 마을에 있었던 귀신들린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귀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강한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간 귀신들은 그 이름이 군대의 귀신이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았는데 그들이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해서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락하시니 그들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갔는데 돼지 떼가 몰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귀신은 죽이는 영이고 또 자살게 하는 영입니다. 돼지 떼가 스스로 호수에 뛰어들어서 다 죽고 만 것이죠. 귀신이 들면 이렇게 삶이 피폐해집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살아나고 날로 기뻐하며 날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에게 노인받은 그 사건, 그 사건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재물의 손실만 끼칩니다. 이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날받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게 노인받아서 새로운 삶, 자유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2,000마리의 돼지대가 죽은 것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마을에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침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이고 주님을 발견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한 영혼이 천호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한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려야 될 이 영혼, 이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어떤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죠. 8장 4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밀려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손을 댔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옷에, 예수님 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손을 댔는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긴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은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겠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뿐입니다. 그것도 몰래 뒤에서 말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자가 어떤 대상을 만지면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함께 부정하게 되지만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함께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져야 되겠습니까? 자주 만져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결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 득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샬롬!